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 게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오전에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한 바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요.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국군의 날 정식 공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65년 6.25전쟁 때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을 해서 제정된 국군의 날이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정식 공휴일이었는데 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래서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 것은 거의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지금 재개된 것이고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3일 정도의 연차를 쓰게 되면 최대 9일의 황금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난해 국군의 날에는 특히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재개가 됐었죠. 이러면서 전 세계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 대한강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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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민의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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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도 이 시가 행진이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있었는데 그때 대규모 군장비가 동원이 돼서 눈길을 끌었었고 그것이 2013년 국군의 날 행진 이후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행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시가 행진을 했었는데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10년 동안 행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재개가 됐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공항하고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이 진행될 예정인데 작년에 3분의 2 규모로 진행되는데 이게 규모는 작지만 뭔가 최첨단 무기가 전시가 선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3축 체계라든가 유무인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국방부가 설명했는데 특히 올해는 일반인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도 참여를요? 국민 참여 행사로 지금 확대된다고 하는데 국민이 무기에 직접 탑승하고 만져보고 체험하며 장비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국방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올해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79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행진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무인기 공개하고 거기다 폭탄도 실어놓고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선보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ER에서 전 powerscal 스페인Bre Precis. 뱀기 공개의 예산을 편성할 growth 수술에 관련된 돈이 лиш기 살 Sega 음악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